대전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주 방패장으로 이송할 것을 협의했습니다. 권선택 시장이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등 30여 명과 함께 경주 소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방문하고 이같이 협의했습니다. 그 결과 방사성 동의원소 폐기물 1,570 드럼을 내년까지 이송 완료하기로 합의했고 그 외에 보관 중인 2만 7천여 드럼도 우선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. 현재 대전 지역의 방사성 폐기물은 총 2만 9천여 드럼으로 2030년까지 모두 이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